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국민건강위협하는 용산공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녹색연합하고 녹색법률센터 관계관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우경선 녹색연합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정규석 녹색연합사무처장님 김희중 애아가이야 토양밑태정물환경보건연구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에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공원을 환경오염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인데 이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졸속으로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용산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안보에 대한 공백의 문제점, 또 시민 불편에 대한 문제점, 경호경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외국군기지, 미군기지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환경오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이러한 실태를 기자 분들한테도 브리핑을 하고 실태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오염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용산공원을 시범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29억을 들여서 했었고 5월 10일부터 26일 동안 했었는데 우리 녹색연합 대표님들하고 우리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여지없이 거기 파놓은 여러 군데서 오염이 돼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용산공원의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것은 근본치유 없이는 용산공원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용산공원의 개방의 문제점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로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알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녹색연합과 우리 또 국회 또 시민단체와 같이 시민운동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익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